dknet 라디오 오늘의 하디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감염 위험이 큰 지역에 있다면 공공장소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도록 보건당국이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안 써도 좋다고 한 지 약 11주 만에 정책이 바뀐 건데 물론 저희가 뉴스보도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애틀란타 총기 난사범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소식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경제전망 최신 보고서 내용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이 개정됐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도 이제 특정 조건 하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권고를 했습니다. 관련 지침 최신 개정판을 지난 27일 공개를 했는데 결코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근거들이 우려할 수준이어서 유감스럽게도 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스크를 써야 하는 특정 조건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 특정 조건이 어떤 건가요?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전파가 상당하거나 높은 지역에 있을 때인데 이런 지역이 미국 전역의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대다수 인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전체에 해당하는 권고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지역들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cdc가 미 전역 카운티별 확진자 자료를 취합을 해서 4단계로 전파 상황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낮음, 중간, 상당함 그리고 높음입니다. 동부와 남부, 서부의 대다수 지역이 상당함 또는 높음으로 어제까지 분류된 상태이고 특히 플로리다와 알칸소, 로이제나는 아예 주 전체가 높음으로 돼 있습니다. 네. 낮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중부 1원 등지에 매우 적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 특정 조건의 첫 번째란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백신 미접종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한 집에 살고 있을 때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cdc가 권고를 한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지역별 전파 상황 등급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학교에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개정 지침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월런스키 국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언급한 사항입니다. 가을학기부터 초중고교 모든 교사와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cdc의 지침이 마스크를 다시 쓰도록 바뀌었는데 이게 얼마만에 바뀐 겁니까? 약 11주 만입니다. 지난 5월 13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활동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cdc가 내놨었는데 미국이 팬데믹 극복으로 가는 길을 상징하는 것으로 cdc의 지침이 또 환영이 됐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당시 백악관 연사를 통해 cdc 발표는 엄청난 이정표이며 오늘은 대단한 날이다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이후 미국 곳곳에서 마스크 없이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식당이나 공연장, 각종 체육 경기장에 인원 제한 없이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주 만에 지침을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cdc가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5월 13일 그 지침 발표 당시만 해도 전체 확진자 중에서 델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최소한 80%, 83%에 달하는 것으로 cdc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델타를 비롯한 변이는 특히나 이제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실제로 미 전역의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4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일주일 평균 확진이 4만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뀐 마스크 착용 지침.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도입 여부는 각 주 그리고 지방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헌법에 따라 감염병 전파 통제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바로 주정부에 있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이 앞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cdc가 내놓은 것은 말 그대로 이 가디언스, 이 지침이어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방정부 산하 각 기관에서는 이번 지침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거군요. 결정은 주정부가 하는 거고. 연방정부 기관들의 움직임 좀 살펴보죠. 백악관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항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한다라는 이메일이 백악관 근무자들에게 다 발송이 됐는데 문이 닫힌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또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에만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모든 연방기관에 이런 방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죠. 아틀란타 총격 사건 용의자 종신영을 선고받았네요. 네. 지난 3월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일대 스팟 3곳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로버트 애런 롱이 가석방 없는 종신영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한인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6명 등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건 발생 지역 가운데 하나인 체로키 카운트에서 지난 27일 롱에 대한 기소 인정 여부 절차 어레인먼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기소 인정 여부 절차는 뭔가요? 법원에 피고인이 출석을 해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롱은 이날 4건의 총격과 관련한 모든 혐의의 유죄를 인정을 했고 이에 가석방 없는 종신영을 선고받았습니다. 로버트 애런 롱은 악의적 살인 중죄 모살 살인기도 가중폭행 등의 협의를 받았는데 이날 법정의 서기에 앞서서 체로키 카운트 검찰과 롱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이 풀리바겐 형량 협상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애틀란타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고 관심이 집중됐던 게 바로 이 사건이 혐오 범죄이냐 아니냐 이어 보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날 체로키 카운트 검찰청의 샤넌 월러스 검사는 이번 사건은 혐오 범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 롱이 아시아계나 특정 인정을 혐오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희생자들 가운데 두 명은 아시아계가 아니라 또 한 명은 아니고 또 한 명은 또 남성이었다는 점. 그러니까 여덟 명 중에 두 명은 여성이나 또 아시아계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판시를 한 것입니다. 혐오 범죄가 아니라면 롱이 어떤 이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네. 롱은 법정에서 성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처벌을 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도 롱은 성행위 중독을 호소했다라고 이제 수사당국은 밝혔었는데 스파와 안마업소들이 자신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여겨서 유혹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를 자신이 제거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하지만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은 혐오 범죄로 봐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현지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한인 사회는 롱에게 혐오 범죄 혐의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사회 한인 지도자들은 사건의 희생자나 롱의 사건 동선을 봤을 때 아시아계 여성들이 표적이 된 혐오 범죄가 명백하다라는 강조를 했고 혐오 범죄 피해를 접수하는 Stop AAPI Hate, 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라는 단체도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을 규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혐오 범죄가 아닌 걸로 지금 결론이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틀란타 총격 사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혐오 범죄 아닌 걸로? 아 그거를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도 재판이 남아있는데요. 사건 당일인 지난 3월 16일 롱은 체로키에 있는 영스 아시안 마사지에서 첫 번째 총격을 가했고 거기서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약 30마일 떨어진 애틀란타 시내로 운전을 해서 골드 마사지 스파와 길 건너에 있는 아로마 세라피 스파에서도 총격을 가해서 총 4명의 여성이 목숨을 또 잃었었는데 그때 이제 사망자 모두가 다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총격이 발생한 지역인 풀턴 카운티에서도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운티별로 재판이 진행되니까 또 다른 재판이 하나 더 남았다는 건데 이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나요? 살인과 가중폭행 그리고 국내 테러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또 풀턴 카운티 검찰의 페니 월리스 검사는 로버트 애론 롱에게 혐오 범죄 혐의로 적용을 해서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이미 밝혔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인종과 국적, 성병 등을 봤을 때 이것은 전형적인 혐오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풀턴 카운티의 형량은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주법에 따라 혐오 범죄는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형량을 높이는 가중 처벌 방식인데 따라서 롱이 풀턴 카운티에서 혐오 범죄를 인정받게 되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혐오 범죄가 적용되려면 피해자의 인종이나 출신 배경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점을 검찰에서 분명하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전망에 관한 새 보고서를 내놨네요. 네. IMF는 약 3개월마다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데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읽으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전망을 갱신하는데 지난 보고서가 4월에 나왔었습니다. IMF가 지난 4월 올해 세계 경제가 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수정 보고서에서도 변동 없이 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과 비교해 적어도 뒷걸음치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 전망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선진국의 올해의 성장 전망치는 직전 보고서보다 0.5%포인트가 올라갔는데 그에 반해 저소득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보고서보다 0.4%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네. 국가별로 좀 살펴보죠. 미국은 지난 4월 전망대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이 돼서 올해 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속해 있는 유럽권 그리고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대부분이 지난 보고서보다 올라갔습니다. 한국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오른 4.3%로 전망이 됐고 러시아도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에 하향 조정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는 드물게 일본이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가 떨어져서 올해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고 중국도 지난번보다 0.3%포인트 내려간 8.1%로 전망됐습니다. 특히나 지난범 아주 재앙적인 수준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인도 같은 경우는 3%포인트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5% 성장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라별로 어디는 상향, 어디는 하향, 또 편차가 나타나는 요인이 뭘까요? 네, IMF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백신에 대한 접근성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꼽았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우는 백신 공급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그에 반해 신흥 국가들은 두 전선 다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백신 접종률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크게 봤을 때 선진국 그룹은 인구의 약 40% 정도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반면에 개도국이나 저소득 국가 그룹은 11% 수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에서 바이러스가 다른 곳에서 퍼지고 있는 한 지금 당장 백신 접종이 성공적이고 감염률이 낮은 국가라 하더라도 성공적인 경제 회복은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내년도 세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IMF는 내년 세계 경제는 4.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난 4월 보고서보다는 0.5%포인트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IMF는 또 내년에 미국은 지난 전망보다 1.4%포인트 오른 4.9%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도 지난 4월보다 0.6%포인트 높은 3.4%의 성장을 기대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